야 요즘 존나 열심히 하잖아 그래도 밤 늦게 키기는긴 해도 내가 추천 한 번씩 보내자고 진짜 아 제가 이 판 진짜 사람이길 바란다 진짜 부탁한다 얘들아 제발 어? 시연아 먹으러 가야겠다 시연아 먹으러 가야겠다 이거 이스는 더 이상한 공격팀 오 야 위기인데 어? 어? 어어? 아야 씨발 죽댔다 야 죽댔다 죽댔 내 죽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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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뭐다 투패 보패는 진리다 진짜 이거 장담할수있어 미니언 생성까지 30만원 진짜 아 진짜 이거 한번 더 던질수도있어 아 진짜 카드에 다 쓰여있지 보디캡 흐흐흐흐흐 미진새끼가 한번 달려볼까 아 엘티로 던져요?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그럼 카드위아지 흐흐흐흐하하하 자 자기위 2랩깅 약간 인지해줘야 돼 이거 럭스 승속박이니까 실수만 먹게 해도 럭스 한테는 진짜 마구마구 밀어주는게 답이긴 해 마구마구 밀어버리기 아 전팔 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려다 참았다니까 야 골칸이 좀 아닌데 야 골칸이 좀 아닌데 난 독부적이라고 뭐 오냐? 리신이나? 온다 좋은데 좋은데 어? 어이구 우리 돼지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우리 돼지님 너무 고맙습니다 돼지님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럭스 만화까지 되게 잘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ㅇㄴㅆ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치카 따가겠다, 치카 따가겠다, 지금은. 우연히 몸 틀어줘? 추천 눌러라. 군인아, 어서와라. 형, 앉아. 연추심이잖아. 추천이나 임마. 제이씨 역시 보견방송 시청자 다 봐. 제이씨 잘하네. 응, 그래도 잘하네. 하프다, 하프. 저게 잘하네. 하프다, 하프다. 아, 치열 소리 다 빠지다. 다 뿌리네. 아름다운 시리아. 어디야? 수고하자. 오늘은 운이 추억. 부셨어? 아 여기 폰터가 안나가는거야 어 군인이 생길 고마워 군인이 어 군인이 생길 고맙다 군인이 가만히 무리하는거 아니냐 어 군인이 생길 고마워 어 군인이 생길 고마워 어 군인이 생길 고마워 집 왔다 와야지 아이고 군인이 클라스가 좀 있어 내가 알지 응 그래 군인이 내가 클라스 알지 486기 고맙다 형이 뭐 딱히 뭐 리액션은 없잖아 응 고맙다 형이 알아 군인이 항상 오는 거 나 채팅은 없지 응 내가 그냥 잘렸냐 직구영방송 너희 잘렸냐 응 이제 뭐지 됐냐 어 도겸 한손에 군인이로 넘어오는 각이냐 지금 한손에 군인이 안그러냐 얘들아 한손에 군인이로 약간 넘어오는 각인데 응 한손에 군인이로 약간 넘어오는 각인데 에콰이야 하니 에콰야 이게 쉽지가 않을 기인데 라임 밀게 그냥 이 쪽으로 밀어주면 안닿는거 봐줘 근데 안 닿어도 될 기일 andare 도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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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화가 없네!! 와.. 이거 대박인데?? 탑더니 만화가? 이..씨발 이건 좀.. 치명적 아.. 에코 씹트롤 푸나트 좋다고 씹발라마 아.. 조심 안찾으냐 아아 아.. 아.. 내가 먼저 시야를 봤잖아 그걸 죽으면 어떻게 해 아.. 시야를 내가 먼저 봤는데 그걸 통처럼 이렇게 무빙으로 피해 무빙으로 씹아 무빙무빙 와.. 애들 무빙 삭제가 앉아있네 돌아버리네 어.. 군인아 자주와 형이 너 알아봐 옛날부터 이 쟤는 아직도 5렙이네 아.. 씹발남자 푸나트 좋다고 아.. 씹끼 연폐하게 생겼는데 이거 아.. 가져와 난 독부제도 그렇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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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드로 흠 아 레드로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저 빡세 지금 크 pearls 흠 흠 흠 저 casos 뭐지? 뭐지? 아 들어가지 다하라고! 아 만화가 없었어 와아 방금 W 피한거 대박 하지만 알레에서 죽었다 와아 방금 W 피한건 대박이었다 진짜 동그라미 W 피한건 대박 하지만 알레한테 이겼겜 아아 아니 풀발을 왜케 국혐아 아이디가 국혐이야 국혐 어? 야이 국혐아 아 진짜 국혐이네 아아 아아 아이디가 9켬 숫자 9에다 켬 개 19켬 엠 뱀 뱀 뱀 아 뱀 뱀 뱀 쓰이는 판도 있어야지 쫄지마 아니 얘 호흡 왜이래 아 호흡 왜이래 국혐이야 들어오라니까 이쪽으로 이중 무빙 아 이때 씨끈충들 다 던지네 아아 나 또 던지네 나 혼자 갈란다 그냥 혼자 갈란다 아 1대5해야지 다 던지네 이걸 따 보자 다 던지네 다 던지네 다 던지네 다 던지네 저거 셀틈 또 던지네 학살 중입니다. 진짜 많이 죽을래. 왜 이런 리신이 우리 팀에 안걸리고 왜 적현리신으로만 걸리냐. 아... 이 때문에 그래야 돼. 쉬어. 그냥 빼. 버려. 뭘. 뭐하려고. 다 자기야. 볼 수 있겠냐? 제스텔 있어? 전시한 extreme. frapp winning 한 거였는데? 랍지중이 그만 던져야 겠다. 아아 앉았었네 아 죽는다 쿵쾅 바투로 죽는다 저거 아이씨 아이씨 아 잡았다 와 알리가 여기에? 야 이 개새들아 아다리 정말 안맞네 아이씨 손은 꽁짜래 손은 꽁짜요 손꽁짜 개이득 곧먹어요 뛰어가서 나만 몰라 씨바야 먹어버려 그냥 몰라 씨바야 겨울이 절대 안주네 원딜이 CS로 크지 뭘로 크냐 흐흫 저 흐흫흐흫 흐흐흐흐흫 다 자기우리야 흐흐흫 쟤쟤쟤 쟤쟤 쟤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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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렛 달리기 때 빼앗은 일절일관 태리기 때 바로 기사로 다가가가고 있습니다 태리기 때와 다시 게시기 7일 정도 태리기 때가ronicати기 때가 frustrated 태리기 때가 보듯이 오 종합팩 게이득 게이득 진나 이득이다 오 종합팩 게이득 골크 안맞었는데 저거 종합팩어 게이득 골크 안맞었는데 저거 종합팩스 게이득이다 존나이득봤다 알리한테 골크를 박았는데 럭스의 종합을 뱄어 게이득 진짜 아 종합 뺐잖아 이득이지 존나 이득이지 첩스빼라랑 뺐는데 그렇구나 나 헤를빼구나 맞다 제이스 똥 오지게 싸셨네 제이스 아우 다 치고자 다 치고자 어 이 시리스 시가 지껏 무슨 못먹게 해 놓고서 시가 여기 와서 산타 싸버리기 아 저거 원금나 저거 그냥 제간동 웃긴다 뭐 플랜스 이겨 그냥 야 제간동 왜 이렇게 길어 이 시골 야 제간동 애기 자주 들어 뭐야 원래 그래 2쿠 하겠지 2쿠 1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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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moyens 1쿠 ires 4쿠 5쿠 2쿠 1쿠 2쿠 2쿠 루시아 바이브라이 잡았어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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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이너블새끼들아 아아아아 야아아아아아 개투모라 둘 설마 설마 잡았지 그렇지 다시 드래곤 정비하고 드래곤 가자 나 불러먹고 드래곤 합류할게 아 이득 존나 많이 봤지 방금 택배가 다왔지 지금 지금 거의 진짜 벽벽되시는 제갈리 앵코드였어 지금 야 얘들아 오야야야 아씨 아 스마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돼 왜이끼리 왜이끼리 정글들이 다 뺏겨 오오오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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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이스 포킹이 아니라 어? 조킹이네 완전 개같이 하네 진짜 아 존나 빡쳐 야 존야 나왔다 존야가 나와야 뭐가 하니까 존야도 안나와 지금? 오 좋았어 좋았어 잘했어 누구가 그래도 지금 사랑구실 하고 있어 지금 제이스 라이드 안돋냐 아직? 뭉쳐 뭉쳐 뭉쳐! 뭉쳐! 그렇지! 이거보다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지져 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주는? 야야야야야 알리케이드 알리케이드 계속해서? 패드일도 저 개투루이잖아 저거 정말 살아야야 파란... 아이 씨발 멀었다 야 그만 가 좋다 그 새끼야 그만 가 애들이 후 야이 개스비 야 이 개새끼야 거기서 훔쓰면 안되지 야 마 시발야마 뒤에 힐을 뻗죽겠는데 지금 정신 못차리고 거기서 이걸? 이걸 줬다 커가? 인생모빙이었다 진짜 인생모빙이었어 진짜 잘했다 방금 방금 진짜 잘했다 피지가 개쉽스러운게 해가지고 여기 좀 따라왔어 아이고 제이슨은 33부대 무슨 라위같던데 꽃갱이들고 이 새끼야 우리집 텃바들하고 꽃주농사나 지워 이 새끼야 어? 개놈이 새끼야 라위 뭔들어 샀어 새끼야 그럴걸 그렇게 할거면 새끼야 나가 새끼야 나가 이 새끼야 나이zej언니 저진보기 포즈 거짓사 소전성 어디가냐 가위 인지세계인데 케틀도 c2야 지금 헤이 GP가 왕기했잖아 럭스랑 그 힐 박어 이 개새끼들아 아 저건 궁으로 지지면 안될거같아 저건 안될거같아 나여기 후회상태가 아아 멸쓰기 하지마라고 아아 휘해상태가 어 존냐는 안쓰는게 이득해서 어차피 죽어 진짜 저건 어차피 죽어 존냐는 안쓰는게 나아 진짜 어우 근데 왜이렇게 특별히 벤시가야될판이 많냐 이 턴의 앨범 너무 쎄 AP가 너무 왕기했어 아 아 이번용은 주지말자잉 이번용은 어떻게든 먹자 나 잠앉아가지고 지금 피곤해가지고 지금 제 상태아니야 지금 제 상태아니야 쓰읍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보탑을 파괴했습니라 하느 scrum 흠리 mover 어허!! 복무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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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내 히히히히히히 용쳐! 4대5! 어때? 뭐지? 아아 애들 뚜트루라네 진짜 이거 미치겠네 이제 갑자기 바로 돌아와 붙잡아 저거 삐지 바로 너희들 사람이냐? 이걸 뿌이스가? 좋았어! 그만했어! 그만 들어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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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애들이 사람이 아니야 진짜로 빼자! 빼자! 와다가 빼자! 와다가 빼자! 와다가 빼자! 내가 텔러올게 아 미드라인 너무 안좋아 와아 300원이 올라가네 대박이네 캣틀 10마 저새끼는 그냥 내가 먹기엔 임팩트다운 해 가다 버려야되어 아 지금 먹지마 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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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캣틀 저새끼는 임팩트다운 해 아니 먹지마 먹지마 스마트 뺄게요 안그러워 브그래 정 kid 저새끼들 임팩트다운 6층에Work 아니 저런새끼들은 금사자 c키가 있던 임팩트다운 6층에 faire 진짜 영혼이 못나오게 진짜 야! 깨새끼들! 뭔데? ㅅㅂ 아...젓나 웃겨 아무리 죽게미리지마 개새끼들 으하하하 으하하 으하... 으하 아 진짜 구켜미 너 개구켜미야 형 간다 형 간다 종합 워터 형 간다 케이틀린 씨빨라마도 여기는거 다알어 다같이 돌자 금메 한 바퀴 쾌장 개개기야 이산gh 으흥 유니라꼬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크히히히히히히 아이씨 파티 히힛 자 비드비리자 비드비리자 구켜마 BF되고 하나 더 낫지 오 요우무에다가 오 좋아 야 맞아 가라 벤시아나 가라 휘잔드 원금이다 사라진다 후환사 에어포드 지워질 수가 있어 진짜로 훼솟은 후환사 에어포드 훼솟은 으 누구로 하 하 하 인펠다운을 받아야 된다니까 이런게 진짜 인펠다운을 받아버려야 돼 진짜 와 오늘은 운이 죽었다 끝났다 이거 끝났다 이거 끝났 것 같아 와 아 여러분 추천 한번씩만 여러분 상단에 엄지손가락 그리고 PC분들 오른쪽 아들에 엄지손가락 옆에 있는 변차십니다 하아 무슨 강등 까지 어 왜 점수가 안오르냐 점수가 안올랐는데 아직 정산 안되서 그런가 어 올랐다 17점 하아 하아 100점이신 분들 아무나 들어오세요 100점이신 분들 빈린